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방송을 켜자마자 방송을 꺼라고 하시면 뭐 전 어떻게 해야 되죠? 방송 꺼야 되나요? 방송 하지 마라 13번 말했다 좋은 말로 할 때 꺼라 상수야 아 방송 꺼야 하나요? 잠시만요 경찰에 신고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많이 많이 이렇게 퍼 날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많이 많이 이렇게 좀 퍼지게 네 저도 이렇게 정말 좀 계속 참다가 저도 참다 참다가 너무 힘들고 네 정말 좀 제가 마음이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저랑 저랑 뭐 저랑 좀 제가 좋아한다고 알려진 저랑 연인관계에 있다고 알려진 그 그분 아시죠? 지금 유튜브에 이제 영상이 좀 남아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네 지금 비단 이제 제 주위에 제 주위에 가까운 지인들이 저희를 어떤 사이로 알고 있냐면 뭐 이렇게 좀 안 맞고 이렇게 성격이 안 맞아서 자주 다퉜다가 자주 다퉜다가 다시 이렇게 친해지고 하는 그런 연인으로 알고 계시는데 절대로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네 그런 사이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분이 그분이 저한테 하는 행동을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범죄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준 범죄에 가까워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지금 그분이 저한테 하는 행동이 제가 느끼기에는 범죄예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은 들으시기에 제 입장에서만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이 저한테 하는 행동이 제가 느끼기에는 범죄거든요 아니요 지금 그 이렇게 뭐 남녀 사이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뭐 남녀 사이에 뭐 연인 사이에 뭐 남자 여자 사이에 뭐 일어나서 뭐 속상한 일 뭐 다툴거나 뭐 지금 그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 지금 저는 제가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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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고 있는 것 느낌이에요 지금 제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일단요 일단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뭐 프리랜서로 활동하잖아요 제가 이제 스케줄이 제가 스케줄이 이렇게 이렇게 제가 직장인이 아니고 제가 스케줄이 생기면 이제 가서 뭐 행사가 됐든 뭘 어디 방송 출원이 됐든 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제 스케줄 중에 제 스케줄 중에 돈이 들어오는 스케줄이 뭔지 확인을 해요 제가 뭐 프리랜서로 래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재능기부로 하는 활동도 있고 뭐 아니면 이렇게 좀 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페이먼트가 있는 이제 그런 활동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며칠 날 무슨 스케줄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중에 돈이 들어오는 스케줄이 뭔지 자기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합니다 왜 보내달라고 하냐면 내가 너 때문에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 때문에 돈을 썼다라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강릉에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그 제가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분이 또 온 거예요 저희 집에 또 왔어요 제가 오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와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와가지고 제가 제가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막 저희 집을 치우고 막 집안일을 하고 막 저한테 밥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놓고 이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로 장을 마트에 가서 장을 봅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봐서 그걸로 저한테 밥을 해줘요 그리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로 또 이제 음식을 배달시킵니다 그럼 나중에 그거를 저한테 다 청구를 해요 이거 네 때문에 쓴 돈이라고 저한테 저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 분이 쓴다는 그 카드가 뭐냐면 그 현금 서비스 있죠 현금 서비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돈을 쓰는 게 아니고 현금 서비스 최근 유명 래퍼이자 살아있는 인간 비버 정상수가 그루밍 피해를 호소하여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상수는 자신의 SNS 라이브에 사람들이 자신의 연인으로 알고 있는 한 여성으로부터 그루밍 피해를 당하고 있고 자신은 이것을 범죄라고 느끼고 있다고 해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평소처럼 정상수에게 장난스러운 드립을 쳤지만 정상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정상수의 말에 따르면 정상수는 만나고 있던 여성이 정상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멋대로 스케줄을 잡고 행사비를 갖다 쓰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여성은 정상수에게 오는 행사 중 오로지 돈이 되는 행사만을 독단적으로 고른 뒤 그에 대한 행사비를 챙겨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정상수에게 그런 행동을 당당하게 하고 있다고 정상수는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여성은 정상수에게 이 모든 게 자신이 정상수에게 쓴 돈을 다시 받아가는 것 뿐이다 그렇게 정당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정상수는 호소했습니다 여성은 정상수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수의 집을 찾아가 청소를 해주고 장을 봐주고 요리를 해주고는 그걸 자신의 신용카드를 써서 장을 받고 자신이 일을 해줬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수는 여성에게 스케줄을 통제당하고 행사비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며 정상수 본인은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느낄 때 범죄라고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평소 유머러스한 이미지인 탓에 네티즌들은 정상수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정상수는 너무나 절실하게 이 위급한 상황을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상수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루밍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호소한 것입니다 원치 않는 호의를 베풀며 원치 않는 청구서를 내미는 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원치 않는 호의를 베풀면서 상대를 통제하고 더 큰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을 정확히 긋지 않으면 더 큰 것을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선을 긋지 않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정상수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대 역시 정상수와 연인관계이던 당시에 정상수의 좋은 점으로 착하고 생각이 없는 것이라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가 착하다 선이 없다 라고 느껴지면 너무 쉽게 상대의 영역을 침범해 원치 않는 호의를 베푸는 일들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범죄 사건으로 끝까지 범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나르시스즘이 악화된 악성 나르시스트일수록 자신은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상대가 은혜를 갚지 못한다거나 상대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문제 있는 인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스토커 여성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 피해 남성의 집에 총 6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여 집안일을 하고 피해자 남성이 이러한 행동을 싫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마치 그것을 피해자의 기가 허해서 그런 거라며 보약을 지어주겠다며 가스라이팅을 하다 결국 구금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상수의 사건은 과거 공포의 우렁각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정상수 본인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니며 매우 심각하고 곤란한 지경이라 호소하고 있는 바 사건이 부디 상식적이게 풀려 래퍼 정상수 씨가 다시 편안했던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분에게도 혹시 누군가가 과일 정도의 친절을 베풀면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친절을 베풀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여름에 패딩을 억지로 입혀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 이유가 없는 것처럼 당신의 의사와 반하는 친절을 계속 받아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에 불필요하고 원하지 않는 친절을 베푸는 것을 당신이 선의로 받아들이고 또 상대가 상처받을까 계속 받아주고 있는 동안에 상대는 당신을 향한 고리 채무를 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호의는 그 자체만으로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마치 한여름의 히터를 틀어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지 않는 걸 계속해서 해주려는 상대에게는 괜찮다라고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당당하게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의 그루밍 수법에 빠져 가스라이팅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정상수씨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